자,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 증시 장다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급락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16시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0.5% 수준 하락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종가에 조금 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며칠간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금일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코스피 700억 정도 코스닥 300억 정도 수준으로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일정 수준 조정을 하고 나면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정 수준 하락하면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미중 무역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라는 큰손들의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로봇 관련주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규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셀리버리가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ABL 바이오도 지수가 급락하는 장에서도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북주들은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하반경직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좋은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금일 42포인트 정도 하락했죠. 1.9%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16.7% 정도 2.2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이 709억 매도하고 기관이 2,238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378억 매도하고 기관이 791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시장 갭으로 크게 떨어졌죠. 크게 떨어지고 시가 대비 종가가 더 낮게 음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61선 부근에서 이제 지금 살짝 꼬리를 달아줬지만 지금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미국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6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요 밑에 이제 좀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 부분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동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금일 갭으로 하락하고 많이 하락했죠. 장중에는 시작하고 이제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양봉도 보여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밑에 61선이 이제 하나 올라오고 있죠. 이 6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모양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금일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죠. 외국인 매수를 좀 해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26% 정도 하락을 했고 장중은 이제 꼬리를 좀 달았지만 결국은 이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일선을 그래도 다시 정복을 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기 2.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오늘은 많이 팔았죠. 쌍크림에도 나오면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던 그 언저리까지 다시 또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금 추가로 하락을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반등할 그런 위치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계속 이제 안 좋죠. 계속 안 좋지만 오늘 뭐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 그래도 한 1500원 정도 하락으로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인기관이 상크림 매수했지만 거의 관망 수준이었고 지금 계속해서 은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바닷권에 좀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곧 반등할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신라젠 2% 정도 하락을 했죠. 외국인이 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밑에 그래도 이제 꼬리를 좀 달아준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파미설도 오늘 뭐 양봉을 또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결국 좀 밀렸죠.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1.58% 정도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 힘을 못 쓴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바이오텍 1.4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4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5만 주 정도 매도를 했죠. 기관이 계속해서 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1.44%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이제 양봉을 좀 보여주고 241선을 깨지 않고 이제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HLB도 2.7% 정도 하락했죠. 외국인이 금일 매수를 많이 했지만 기관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 그대로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 평선도 60일 마지막 이 평선도 깨고 지금 좀 내려온 상태라서 모양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단계에 이제 하락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이제 반격을 할 그런 위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로매드도 똑같죠. 갭으로 하락했고 3.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61선 부근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61선 부근에 다다랐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낙폭이 계속해서 컸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뭐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관이 이제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국인은 관망사죠. 역시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자지우지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ABL 바이오 오늘도 역시 강했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있고 오늘 100원 오르고 끝났는데 장중에 한 4%까지도 올랐었죠. 저가는 1.6% 정도 그래서 등락폭이 여전히 좀 크고 그래도 이제 양봉으로 마감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팔만큼 다 팔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를 좀 들어왔고 외국인은 관망사 지금 이제 11선 곧 있으면 터치를 할 걸로 좀 보여지고 ABL 바이오는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선 받고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래량이나 이러한 공예 형태를 봤을 때 쉽게 죽지 않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난티 4% 정도 빠졌죠. 아난티는 지금 이제 뭐 이대주주 매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이 10%까지도 빠졌다가 그래도 이제 4%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꼬리 달면서 이제 181선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지금 그렇지만 이제 꼬리를 길게 이렇게 좀 달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반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용평리조트도 한 10원 정도 하락 마감했죠. 장이 뭐 안 좋아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경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북 관련주들은 대부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신석제 거의 한 4% 가까이 올랐죠. 워낙에 이제 바다권이다 보니까 금일이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소차도 오늘 뭐 혼조세를 보였지만 제인키 히터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일부 뭐 대우 부품 같은 그런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꼬리를 달고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린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전시럽 50원 빠져서 끝이 났죠. 금일 이제 장중에 적합 마이너스 4% 까지 갔다가 결국은 50원 정도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 뭐 모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한유화 지금 2.8% 정도 빠졌죠. 전방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지수하고 상당히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이제 경기 순환주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롱인더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워낙에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뒹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1.7% 정도 빼고 마감했습니다. 단기 이제 쌍바닥권이 또 나왔죠. 총해서 이제 4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롱인더는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힘든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나스미디어도 오늘 시장 분위기 그대로 반영됐죠. 2.3%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180일선하고 60일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때하고 비슷하죠. 또 밀렸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반등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인기간 뭐 한 천주, 이천주 이 정도 팔았죠. 팔고 요정도 하락을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뭐 시장 분위기 그대로 따라갔죠. 1.8% 정도 하락,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연기금, 그리고 투신도 약간 팔았고 외국인은 뭐 좀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1선까지 깨고 지금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1선 받고 올려치면서 5일선까지 정복을 좀 해야지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연기금의 매도가 멈추면 다시 상승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모습 자체가 스물스물 빠져서 어느새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 탄력을 한번 받으면 또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 오늘 한 100원으로 끝이 났죠. 지금 이제 61선 부근에서 이제 양봉을 보이면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3개, 은봉 3개, 양봉, 은봉 3개, 양봉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상한가 치고 있죠. 2만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미마졸람 효과가 좀 좋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봉 LS 오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이제 은봉이 나왔죠. 241선 위에서 그래도 마감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정을 하면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워낙에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십자셀 오늘 상당히 안 좋죠. 5%나 빠졌습니다. 기관이 2000주 정도 팔고 웨인이 한 300조 팔았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평선 다 뚫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이제 좀 겁이 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쳤으면 양봉이 어느 정도 나올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힘든 시장이었죠. 힘든 시장이었는데 내일은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떻게 움직일지 장중에 반등을 좀 줄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힘든 장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크게 너무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성투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